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입니다. 오늘의 게임은 뭐다! 흙! 진흙! 아니고 어... 살인! 임금님 죽여기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게임 유튜브에서 많이 봤었던 게임인데 임금님 한번 고러시하는 게임 말해봐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도록 하자! 하쥬아잇! 여기에 있는 무친새끼가 이 새끼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. 이 새끼 왕이에요. 어? 어어!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암살하려고 하다가 걸리면은 바로 이게 갇혀가지고 뒤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죽일 수 있는데 이게 개... 와 개빠른데? 이 게임 어려워? 생각보다? 어우 해골 많아. 만나자마자 바로 죽여야지. 이거... 그... 어? 안녕하세요? 견문색으로 해야 되네. 견눈질을 하네. 눈깔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? 아이씨. 오 개빠른데? 이 친구? 찔러보자잇! 찔러보자잇! 진짜 찔러보자잇! 좋다. 아니... 와... 아니 근데 이거... 각을 잘 봐야 되네. 벌써 해골 3개야. 저 난생 처음 해봅니다. 어? 퍼스트 블러드! 이젠... 내가 왕이다! 으흐흐흐흐! 안녕히 가세요! 날 또 죽이려는 시입새끼가 있어. 안녕하세요. 얘를 걸리게 해야 되는구나. 아... 아릉! 나가 임마 이 시키야. 얘 나 좋아하는 애 아님? 걸려줘야지. 이게 뭐야? 어? 아 젊어지는 약 주는 애야? 얜 뭐야 왜 다르게 생겼어? 찌르지... 마세요! 뭐야? 안 걸렸어? 나 얘도 뭔가 엔딩해서 본 거 같은데? 안녕하세요! 아니 저게 아니라고? 지금이야! 예? 그래 그래... 총...생? 이렇게 해서 엔딩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! 왕이 되는 게임! 왕을 죽여가지고 왕이 되는 게임! 정말 재밌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! 끝! 들어가면 안 되죠. 이거 진엔딩 아님? 아무튼 그냥... 호러 쌍놈의 새끼 왕이 되었다. 또 다른 것도 있던데? 엔딩의 끝이... 개소리야 더 있어요. 더 없음. 지랄하고 있네. 헉 소리지 마세요. 제가 본 게 몇 갠데! 제가 보여드릴게요. 어... 오늘 이거 엔딩 켜농 하겠습니다. 이거 엔딩 몇 개지? 와 이렇게 잘... 이왕 끝까지 가나? 도대체 궁금해짐. 그냥 가만히 놔...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? 20번 죽어보셈? 왜요? 20번 엔딩이 있다고요? 얘 왜 안 보냐? 전주현상이 없어. 눈깔 돌리는 거 봐. 눈깔 돌리는 거 알아? 시그민이! 내가 두번째 왕이다. 내가 왕이다. 내가 왕이다. 와 철퇴다. 모데카의 정원가 보다. 안녕하세요. 얜 뭐야? 어? 이것도 엔딩이야. 당해줘야지. 그래. 내가 다크 나이트가 될게. 농민 봉기! 저런 쌍름 새끼들한테 죽이면 그럼 혁명돼가지고 그냥 나라가 건강해짐. 아 깨끗해진다. 텔론을 매달아라. 예? 님 왕 된 다음에 기사한테 죽고 끝까지 가면 엔딩이라고? 오케이. 일단은 왕을 죽여. 세번째 왕이 되겠어. 눈깔 돌리기만 해. 걸릴 줄 알아. 형은 그냥 걸리지를 않아. 형은 그냥 견문색 패기. 만렙이야 이 새끼야. 대가리 찔릴 준비해라. 그냥 헛기침하고 뒤로 몰려다가 그냥 바로 그냥 찔려버렸죠? 안녕하세요. 저 보시겠어요? 안녕히 계세요. 또 너야? 내가 다른 세계선에서는 당해줬어. 죽어라. 어? 얜 뭐야? 쟤 왜 또 있어? 목숨이 두 개네. 레전드. 레전드. 예? 예능은 죽일게요. 어? 뭐야 이거? 아 이런 것도 있네? 유령보면 뒤지는구나. 궁금했어요. 저런 게 있었구나. 유령 밈이 있는데? 아 죽이는 거야 얘? 아. 새로운 왕은 죽어야 해. 어? 에? 광대? 이게 뭐야? 이런 것도 있어? 뭐 이건 진짜 처음 보는데? 뭐야? 아저씨 끝까지 가실 수 있나요 혹시? 뭐지? 얘 안 죽이고 끝까지 못 가면 혹시? 궁금하네. 어? 눈 뜨는 거 봐. 400 아니야? 400안은 사이코던데? 사이코는 죽어버려야 해. 난 사이코가 정말 싫어. 대가르르르르르르. 우와. 파란색 하트팬티. 예! 죽어버리렴. 어? 얘한테 죽으라고 했죠? 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아니잖아. 얘 아닌 거 같은데? 어떻게 끝까지 가? 얘는 죽이려다 걸려도 봐준다고? 걸려도 되죠? 그러면은. 죽이려다 걸려도. 어? 어? 선왕. 선왕이시다. 역시 텔왕. 저 사람 성이 텔인 거 같아. 역시 텔왕. 이태구 씨랑은 다르네. 얘? 20번 죽기 고고? 20번 죽기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 그냥 죽기만 하면 돼 얘네들한테? 아 내가 죽이는 거 아니오? 아아 나도 죽어도 돼? 그럼 이렇게 그냥 이러고 써도 되잖아. 싫어. 스페이스바 꾹꾹 누르고 있고. 가만히 있으면 되네? 잠시 후. 빨리 죽여야돼. 이거 재. 왜 걸려. 어 얘도 엔딩인데. 아악! 한모데어. 안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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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광대 엔딩. 광대가 트롤 했다. 시.ぁ. 아 그냥 걸리는게 빠르겠다 자 하나 그냥 걸리자 그렇지 둘 2000년 후 아니 20개 된거 아니야? 이 왕은 도대체 몇명을 죽인거야? 아니 20명 넘었는데 아니 나 20번 넘었어 이미 잠시만 왕 죽이는 게임 엔딩 20번 뭐 있는지만 볼래 이거 어떤 새끼가 나한테 야 엔딩이랑 상관없대잖아 엔딩이랑 상관없대잖아 안되겠다 게이 엔딩이나 한번 봐야겠다 얘는 죽일게요 아까 그 광대 엔딩이죠 눈 깜빡이는거는 이제 1초 뒤에 저 보거든요 괜찮았고 마지막 엔딩 봅시다 어 빨리 죽이고 얘는 어 아 아 얘는 얘도 진엔딩인데 갑자기 젊어졌어 어 안돼 어 어 아 아 그래요 저를 안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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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 사랑하세요 누가 여자냐고 일단은 왕은 진짜 남자래 애들 맞고 살벌한거 보소 그 한 명은 조금 정신적으로 좀 힘든데 아빠가 2명이라는 사실에 좀 받아들이기 힘든가봐 아니 저거는 사람이 아닌데 일단 흐흐흐흐흐흐흐 비하가 아니라 진짜 병원을 가야돼 쯧 재밌었습니다 요일까 지 정말 뜻깊은 게임이었어요 왕이 되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왕관의 무게는 9.8.1 재밌었습니다.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. 아 씨발 녹화했다 끝!